1. 제2의 6월절 축복된 제2의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불어서 제2의 6월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력으로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제1의 6월절은 성력으로 1월달에 진행이 된 6월절이죠 1년에 모든 절기가 1차씩 진행이 됩니다만 절기 중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연간 2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1월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2월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그 규례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6월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키는가? 3,500년 전에 모세시대의 역사로 그것을 올라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당에서 해방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누구라도 6월절을 다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민족들은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6월절을 거룩해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애굽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온전한 집들이 한 가정도 없이 모든 그 가정의 장자들이 다 멸함을 받는 그러한 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켰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라고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 규례를 그대로 준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어떤 재난과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6월절을 기피하고 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저 애굽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그 재앙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재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난 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6월절 지킨 모든 하나님 그 백성들을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내렸던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의 예표로서 이 6월절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을 지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덧붙여 놓으셨냐 하면 우리 인류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영적인 그 이유가 그 속에 내포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상의 죄를 온전히 다 멸절시켜주기 위한 규례를 이 지상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은 죄사함에 크나큰 축복도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약속도 아울러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멸의 그 살과 거룩하신 불멸의 그 보혈의 피를 허락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굉장히 귀중한 약속을 오늘 지키는 이 6월절 속에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1월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2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월 6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짐을 받는 안타까움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이건 우리 사람이 만든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해주신 규례요 또 구원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그 죄들까지도 속죄해 주시고 마지막 모든 그 재앙을 면한 받을 수 있는 그 인침을 우리 이마에 허락받게 하시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오늘 이 6월절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먼저 2월 6월절의 그 의미를 민숙이 구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1절입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게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라고 하는 것은 성력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3월 내지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6월절을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 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검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미니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러 가르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오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의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적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가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의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가하는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가 동일한 것이니라 여기 지금 민숙이 9장 기록 가운데 1월 6월절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그들이 1월 14일날 6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2월 14일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은혜대로 6월절을 지켜야만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결국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천국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만 오늘 또 이 거룩한 6월절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불행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그 모든 방향을 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력업기 12장 11절에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구약에는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떡과 포도주로서 6월절을 지키는 예식으로 변환시켜 주셨죠 12장 11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려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와라 내가 애굽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그 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전부 발라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언제까지요? 영원한 교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존속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세원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읽어주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돼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6월이라는 의미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월하니까 6월달에 지키는 어떤 예식인가 하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유자가 되겠습니다 월자는 건넌다는 월자가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카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 계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26절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6월절에 그 포도주가 담긴 그 잔입니다 이것은 이 6월절의 포도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했습니다 6월절 떡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 6월절 포도주를 가르쳐서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도 누가 보금 22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대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원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 6월절 없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녀로 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체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피 이것을 물려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그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호돈 일들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떡을 가르켜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 6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그 잔도 이와가 자여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6월절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인류 인생들에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그 범죄한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희생의 살과 희생의 보혈의 피를 허락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새 은약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희생의 살과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죄삼 영원히 받을 수 없고 하늘 고향 영원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아바아버지라 어머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귀한 자녀로 이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하시는 예식이 바로 오늘 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의 살과 피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새 은약이라는 6월절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약을 허락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시고 죄삼 주시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표를 이 6월절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 돌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 냈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었노라고 다 몰려와서 그 같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보십니다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고린도우스 6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약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서 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우스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이 된다구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하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라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것 사이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피 속의 DNA를 채취하거나 몸 어느 부분이든지 한 부분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해보면 부모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살과 부모님의 피가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유전이 되었고 물려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라고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다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천을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약속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유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은약의 그 규례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놓지 않았습니까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한 6월절의 떡과 6월절의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안에 가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산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2월절은 그저 단순한 절기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만원권 지폐나 또 백만원짜리 수표나 천만원짜리 수표나 다 한 장의 어떤 종이들입니다 그런데 한 장의 그 종이가 거기에 서 있는 숫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백만원이고 어떤 것은 천만원이고 다 똑같은 한 장의 종이인데 말이죠 어떤 것은 만자가 서져 있으니까 물건을 만원어치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비록 한 장의 종이지만 그 종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약속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무의미한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이 살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돈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떡 한 조각 또 포도주 한 잔 또 발 씻는 세종예식 이 모든 것은 참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은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록 한 조각의 떡이긴 하지만 이건 보통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인 것입니다 한 잔의 그 포도주 그냥 보면 한 잔의 포도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담겨있는 은약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뭘 갖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도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찾아서 살리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은약이 담겨있는 날이 바로 오늘 6월절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6월절을 세상 모든 교회는 그럼 다 지키는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은 오직 이 시대에 누구만이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6월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도록 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인 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새언약 6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고의고의 1600년 동안 감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 6월절 새언약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너희들 앞에 선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은약해 놓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장면도 이사회에서 2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왁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겠다 하꼬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재하시며 무엇을 멸하는 잔치라고요 사망을 멸하는 잔치를 베풀어주겠다 하꼬했습니다 사망을 멸한다는 의미를 줄이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혼이 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뭘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냐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가지고 그럼 66권 성경 속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절기로 말하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오래 저장하있던 포도주로 사망을 없이 해주시는 즉 즉 6월절 생명의 진리를 가지시고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절거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기록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또 열두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6월절을 은혜롭게 다 지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교회가 6월절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스 우리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 죄를 범한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인설이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상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새은약 6월절 포도주지요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피로 세우는 새은약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은약의 피인이라고 하시면서 6월절 포도주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원회에서 일제히 2월 6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살로니카 후서 1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이 회복되었고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장 실절의 말씀 보시면 환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전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절을 지키는 우리들과 6월절 지키지 않는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 이것은 마치 3,500년 전에 6월절 지킨 이스라엘 민족들과 6월절 지키지 않는 애국민족들로 대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각 가정의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참부 심판하셨고 6월절 지킨 이스라엘의 그 가정에게는 짐승이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시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이 땅에 하나님의 것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6월절만이 유일하게 재앙을 면하는 표가 되어서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산정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금 인도하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굳게 믿으시고 성찬 예식에 들어갈 때에도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축복과 하늘 자녀들로 죄사함의 축복 또 재앙을 면하는 축복 온갖 축복을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그 선물을 풍성히 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시원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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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